안녕하세요 써니의 코타입니다 네 SAC 서종회 여러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기공연이라고 하니까 제가 서종회에 다녔을 때 그때 느낌이 정말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떨지 말고 진심으로 재밌게 공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너무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몰래 여러분을 몰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 세컨 교수님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하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교수님들 지도하에 열심히 재밌게 정기공연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써니의 코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졸업생 분들 졸업과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학교에서의 시간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배움과 깨달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행복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학번 졸업생이고요 케이팝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준이라고 합니다 후배님들 공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긴장하지 마시고 멋진 공연 보여주세요 서종해 화이팅 죄송합니다 contestants